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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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 지나간 한으로서 선선한 허군 아따 암행 텔레비전 먹는 프로그램이지만 좀 해도 머금지게 머금져 아따 솔광 아이고 개난 요거 요새 그 텔레비 범인 이건 미시 세상인고 개의점수다 먹는 것들 잘 먹는 걸 자랑들 정나왕 이것저것 아이고 머금도 머금도 저 굴레 안에 저게 다 들어가미 참 숭시주 저것들 영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아이들은 저거 다 머금 어떤 괜찮을 건가 걱정도 되고 개의집니다 난 저 방송국 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카라 저 취룩 솔진나이들 이 취룩 먹으면 이 취룩 솔진나이들 이 취룩 솔진나이들 이 취룩 솔집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도 꼬룸꼬룩 하는 사람들이 나만 이 취룩 먹어도 이건 솔 안치는 음석이오다 영 고를 거 닮은디 아이고 개난 요새 미신 먹방인가 미신건가 미신건가 얄루룩한 나이들도 걍 잘 먹는 거 자꾸 텔레비 나오고 저 머금지 컸나이들 먹는디 저 미음석도 양 욕심을 적당히 부령 인혁에 맞게 쳐먹어서 아주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얼탁해요 미신건 인혁이 배웠을 마지민 그자 먹는 것도 양 걍 주화배제 아니에요 영 보면 저 질동이 하방도 화썰 양 먹을 때 보면 넘탁할 때가 있어 모임 같은 거 할 때라도 놈도 맛좋은 거 보면 입먹구정 하고 인혁만 인혁만 하면 다 커지 마랑 허썰 양 놈 먹는 것도 솔 피멍 영 먹어서 하는데 그자 맞추어 맞추어 인혁 앞더래 그자 동겨간다 동겨온다 이어가민 난 뭐 그것도 배랑 부구정 아니었디다기 그 이 사람아 왜 쓸데없이 놈이 하방한테 먹는 거 맛좋게 먹어주는 것도 또 포기지 이 사람아 맛좋게 먹는 거 밥방울 세어봐라 조추만은 이 음식도 놈이 욕심을 부리민 이 부족한 것만이 못해온 과음이 난이 좋은 거우다게 그나 놈 다 커지 마랑 적당하게 그자 맛좋게 인혁 먹을만이만 먹으면 돼주 그자 저 질동이 하방쯤인 어디 저 모임덜레용 어디 식당에 가민 인혁 그 접시에 고기 두 점 석 점 올려놓아도 또 구워가민 그거 인혁들에 저 아저가지 내가민 그것도 배랑 보기 아니쪼아 놈도 먹어 사주고자 인혁만 인혁만 인혁거 접시에 거 먹어돈 굶는 것도 아저갖고 캐야쪼 인혁 것도 다 먹지 아니해돈 그자 인혁 이거 맛좋게 맛좋게 거기 가민 놈들 미치고잉 고마웅 뒤돌아사 사름이 대화지기가 난 질동의 방 맛좋게 먹는 거 봐가면 세상 처음 복시럽게 어떤 음식 맛좋게 먹어주는 거 보기만 좋더만 걸쩡 대화지계시리 탁 대화정 사름을 보민 대화정 보나만 하게 그거 지나치게 육심허용 놈더리용 더불허 먹을 때 긍허는 것도 주치 아닙니다 저 어느젠가도 그사무사 그때 저 연말에 모임들린 미친 송녀님과 미친 것과 걔는 횟집가도 그 회 몇 점 남은 것도 인혁 먹을만이 먹어지믄 말쥬 이것들은 아무도 아니 먹지 림신과 어멍 인혁접시들이 톡 크게 다 상강 걔는 그거 보멍 아방은 좋아 뱉대가기 거미씨는 안 먹으면 안 먹는거죠 거미씨 뭐 안 먹은 먹은게 아니고 놈들도 영 눈치 보멍 놈들도 혼점식 더 먹을 건가 어떤 걸까 분위기들 보므로 그거 아니 먹었쥬 그거 맞떠성 아니 먹은 사람 그 자리에 누게 있수가 기 먼저 보는 놈이 임자집이실 막 갑자기 그 사람 놈이 서방을 대화지게시리 보멍 놈이 서방이나 밥알 새는 거보다 훨씬 낫지 이사름아 난 양 놈이 서방이나 인혁 서방이나 놈이 엄탁허용 욕심허용 먹는 거 긍허는 것도 배랑 주와베지 아니옵니다 기 그 쫑이나 웃솔 졸바르키마 저것도 만만치 아냐 저 먹을 때 사람들라도 벤치 벤치 까리구 막 아이고 아방 내가 지연이 들어와가믄 아이고 쫑 자 맘만 제가 또 쫑쫑 들어가라 비완하고 보름불고 구현 아이고 개도 먹을 땐 거치지 아니연대는 말도 물음닉까게 나가볼 말이다 이사름 아방 자꾸 쫑 밥 먹을 때 거쩌 노란 자이도 성가성이지 아방우민 원 베레질 아니엄지다기 개가 종이 좋은 거란 행태를 맞구만은 사룸이 지나감심 베린 척을 해야지 원 족보이신 개우다 쫑 들엄서 자이 다 알아들어 이제 족보 좋아하네 호범만 족보 치렀다는 사람 물리겠다 이 묵크라 뭐 진짜 아방우 놀라우 여기로 감사합니다.